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기본서 18페이지입니다. 섹션 3번,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편입니다.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은 파란색의 양갈로죠. 1번, 2번으로 차체와 셋시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이렇게 셋시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차체 부분 보니까 반가운 용어들이 나오죠. 아까 썬루프 했을 때 지붕을 우리 뭐라고 한다? 루프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받치고 있는 기둥, 기둥, 필라, 필러라고 했고요. 제일 앞쪽을 프론트 필러, 가운데를 센터 필러, 제일 뒤에를 리어 필러, A필러, B필러, C필러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거나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차체는 이렇게 승용차는 이렇게 드러내더라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셋시라고 하는 뼈대가 나오지는 않아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체와 셋시부분이 같이 일체형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일체 구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체 구조형 영어로는 이제 모노코크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코크 바디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체와 셋시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프레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식. 이제 프레임식, 셋시 프레임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물체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물, 이렇게 사람이 타는 공간, 그리고 이제 짐을 싣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볼 수 있는 형식을 이제 셋시 프레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차체는 크게 셋시 프레임식과 일체 구조형, 모노코크 바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셋시를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였잖아요. 셋시는 엔진, 우리 오렌테시가 얘기했던 부분. 엔진과 기타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처음 이 엔진도 큰 범주로 봤을 때는 뭐해? 셋시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엔진에 대해서는 워낙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따로 떼내서 이제 편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죠.